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기쁜 소식. 오늘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건프로가 또 앞광고를 하게 됐어요. 뒷광고 아닌 앞광고. 오늘의 협찬은 누굴까요? 올망졸망? 올망졸망. 익숙한 이름이죠. 올망졸망 다육화분. 이곳에서 오늘도 건프로에게 앞광고 신나게 하라고 무언가 또 보내주셨네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뜯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 아이예요.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다. 세련됐다. 하이패션이다. 여러분, 물구멍도 보이시죠? 다육이 심기에 충분한 귀엽고 섹시한 그런 화분이에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듯한 끝내주는 작품성 있는 다육이 화분.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서 건프로 화분 합찬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으로 다육이 화분도 협찬받고, 앞광고라는 것도 난생 처음 해보게 되는 요 며칠. 아주 즐겁네요. 어떤 택배가 도착하나 두근두근 기다려지기도 하고 말이죠.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에요. 추석 때 어떤 맛있는 음식 드시나요? 건프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 다이어트 됩니다. 자동 다이어트.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건프로가 수다 떠는 동안 여러분들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시면서 다육이 영상 보시면 참 좋겠죠? 이 아이. 건프로는 특히 이 아이가 이쁜 것 같아요. 주황색. 다육이 색이랑 참 잘 어울리죠? 다육이 색이랑 잘 어울리는 다육이 화분.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건프로가 협찬받게 된 화분은요. 꽃이야기 6종 세트예요. 꽃이야기 6종 세트. 내가 소장하고 있는 명품 럭셔리 다육이들. 덧몸을 빛나게 다육이들의 패션을 하이패션으로 만들어줄 다육이들의 근사한 옷. 꽃이야기 6종 세트. 다육이 화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 화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호응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건프로가 또 다음 앞광고 어디서 받을지 나도 몰라. 건프로가 오늘 받은 6종 세트. 다육이 화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드릴까요? 여러분께 다육이 화분을 보내드리는 방법은 건프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께 신박한, 아주 신기한 다육이 화분을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인지 건프로가 연구하고 있어요. 건프로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다육이 화분, 꽃이야기 6종 세트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시작!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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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세요. 화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직경 9cm, 높이 17cm 여러분 꽃이야기 6종 세트 다육이 화분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건프로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힌트 다 드렸죠? 힌트 들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 진짜 이렇게 시원하게 건프로가 밥상 차려드렸는데 센스 쿵 하면 짝! 하고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프로의 앞광고, 다육이 화분 영상 어떠세요? 올망졸망, 꽃이야기 6종 세트 merk콜론, 꽃이야기 6종 세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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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